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상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입니다. 옆에는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추경호 의원님 함께 서셨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속부대표 그리고 여야 예결의 간사 6인이 만남을 갖고 이번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 일정에 대해서 논의 끝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보완해서 또 우리 추경호 관사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에 신속하면서도 꼼꼼한 내실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모두가 우리가 동의를 해왔고요. 이걸 가지고 어제부터 저희 여야 간사 또 원내지도부 간에 일정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금 전 회동을 갖고 4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1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기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제안설명과 함께 종합정책질의를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종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은 심사 자료의 마련 또는 자료에 대한 검토 시간을 주말에 가진 이후에 월요일 21일 아침 8시부터 추경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추경소위를 가동한 이후에 아마 그건 종일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날 22일 화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소집해서 소위가 마무리된다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큰 틀의 일정에 대한 합의는 이뤘습니다. 물론 오늘은 일정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추경에 제출된 각 사업 즉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따로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부안에서는 우리 추경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2일인가 22일 본회의와 관련해서는 21일 예결이 소위를 함께 한 뒤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정대로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서 전체 의결을 할 거고 만약에 최종 교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거를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추경심사로 보면 촉박한 일정입니다. 그렇지만 여야가 함께 사안의 엄중함 그리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현미경 심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본 뒤에 최대한 가능하면 이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전과 같은 그런 일정에 합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심사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신 후에 어느 정도 가닥이 쳐지면 그 심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관해서 먼저 국민들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